뭐야? 짜자잔 무려 3개나 돌립니까? 네 자, 오늘은 솥밥 3개 솥밥 3개 솥밥 3개 솥밥 3개 아, 솥밥 어렵잖아요 어려워요, 정말 어려워요, 솥밥 진짜 봐요 야, 문어? 차돌박이, 문어 차돌박이, 영어 문어까지 다 맛있는 대로 자, 굴린 쌀을 먼저 넣고 다시마 육수는 새로 낼 제가 먼저 미리 내놓은 거예요 이게 정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? 여기 켜고 아 기다려, 내가 1번에는 문어, 당근 문어, 당근? 아, 문어, 당근 홍문어로? 밥 위에 문어가 얹어주는 거 나는 상상을 좀 못했는데 저건 왜 담죠? 당근에 어, 잠깐만 오, 이게 뭐야? 오 이게 약간 오케이 아, 색깔을 약간 주황색깔로 밥 색깔을 그러니까 이 색감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!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, 그쵸? 아우, 예뻐 그러네, 다르네 당근이 좀 단맛이 나고요 네 그리고 문어가 또 쫄깃쫄깃하니까 그게 한 번에 이제 어우러져서 아, 위에 칼집을 내주셨구나 칼집을 내면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쪼그라들면서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말아지더라고요 말아, 말아지 널, 말아지 오, 색깔 너무 예뻐졌어요 우와! 우와!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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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연어 이건 저의 야심작 오! 맛간장 두 스푼 정도 맛술 두 스푼 정도 재워줍니다 나 연어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죠? 오! 오, 부어요? 오, 맛있겠다 오, 맛있겠다 오,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맞아,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 오, 뭐야 오? 말아야 무조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는데 지금 냄새 나는 거 같아, 버터 냄새 그냥 맛있겠는데요? 맛있지 꿀떼이다 옷이? 이것은 블링이다 블링이 블링? 올리브오일 네,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어, 뭐를 또 꺼내시는데요? 아, 꼴지를 쏴서 치퍼로! 블링이 쇼! 아, 이래서 블링이었구나 이건 진짜 맛있다 정말 아니, 불맛이 들어가요? 네, 그럴게요 좀 들어가고 음! 이거 진짜 불량 향을 같이 먹는 거지 향상 그게 중요시네 이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냉이와 여기에 연어 우와 조합이 색다른데 그냥 봐도 맛있겠다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그냥 양념장 해서 먹었네요 응 두번째 국밥 완성 두번째 국밥 완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